저 4개만 이루어져도 많이 한 거야? 진짜 이번 년도는 올 한 해를 꽉 써야 될 거야 앨범이 못 나올 것 같아 앨범이 못 나와 아니면 약간 우리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거지 포워드에 괜찮아 오리지널 캐릭터 그러면 각자 캐릭터를 만들고 하나는 단체복을 입고 있는 거야 아 그렇지 각자의 캐릭터들이 아니면 차라리 어차피 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 캐릭터가 해외모니 여상이가 8명의 해외모니를 다 그리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해외모니를 그려보자 여상이 가능해요? 어 여기다 그쵸 좋다 이게 오리지널 해외모니 여상아 그러면 이제 해외모니 그렸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줘 제가 그러면 해외모니의 역서부터 설명을 드리자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저희 데뷔 초 때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했던 앵교 씨 알아라 알아라 우영이 시간이었는데 제가 우영이 퀴즈를 하나도 못 맞춰서 그렸던 캐릭터가 머리 옆에다 꽃을 달고 7년 친구는 무슨 하나도 못 맞췄네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쳐다보시면 아 네 나 집중해서 보고 아 그래요 아 집중해서 네 시간이 지나고 팬사인인 날 팬분들이 이 캐릭터를 자꾸 그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그려달라고 하시지? 계속 그리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보러 오신 것보다 이 그림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그냥 캐릭터로 만들자 해서 뭔가 머리 옆에다 꽃을 달았는데 뭔가 파마 머리처럼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꽃을 정수리에 달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잘 나왔어 근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팬분들이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이것은 무슨 꽃이냐 이 해몬은 뭐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꽃은 해바라기로 했습니다 우리 에이티니만을 바라본다 바라본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 에이티즈는 에이티니만 바라본다는 뜻에서 해바라기를 결정했고 문제는 이 몸통이었어요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정체가 뭐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목이 캐시다가 뭔가를 딱 발견하고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삼 맞아요 산삼인가 홍삼이었어요 홍삼인가 캤을 때 모양이 정말 사람처럼 정말 약간 이런 모양이 있어요 뿌리가 뭔지 알아 이거 아시죠? 뭔지 알아 어? 이거는 해바라기 써야겠다 근데 왜 도라지로 했냐 에이티니가 홍삼삼삼하면 뭔가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흔하게 그냥 쉽게 캘 수 있는 도라지 모양도 좀 도라지스럽지 않나요? 도라지 도라지 야 너 프레젠티니션 잘한다 그쵸 근데 왜 해몬이에요? 우리가 요새 무한하게 하면 요새가 해? 이러면서 넘어가잖아 맞아요 그것도 있고 솔직히 이름을 처음에 못 정했어요 해바라기맨 이런 것도 나왔었고 도라지 파워 도라지 파워 도라지 파워 도라지 파워 에이티니가 이 캐릭터 이름이 뭐냐 했는데 제가 그때 팬분들한테 애교를 부르려고 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 해? 해몬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에이티니와 함께 만들어진 캐릭터네요 그쵸 사실 저기 가짜 있어요 가짜 흐엥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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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맨 이런 것도 나왔었고 도라지 파워 이런 것도 나왔었고 도라지 파워 도라지 파워 저 도라지가 상했는데 아까 네 짝 좀 보시면 안 돼요 해바라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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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예 나쁜 예요 우리도 해바라기맨 어떻게 그렸는지 알려줘봐요 모든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맨은 오히려 잘 그리면 못 그리는 거예요 모든 에이티니분들이 항상 저한테 봐서 잘 그렸냐고 검사를 맡아요 보면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잘 그려서 아쉽다 좀만 더 못 그려라 그게 해바라기맨의 매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툰 매력 먼저 몸에 힘을 풀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뭔가를 쓴다 이런 생각으로 꽃부터 그립니다 해바라기 이거 그림 못 그려도 쉽게 그릴 수 있겠다 꼭 그렸죠 꼭 그렸죠 맛있겠다 혹시 노란자 터트렸나요? 반수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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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네 머리를 동그랗게 그리고 감자인데 감자 볼터치 네 볼터치가 있어요 헤엔모는 그리고 이 헤엔모는 매력이 뭐냐 몸이 1대1이다 어쩐지 저기 짝퉁들은 좀 긴의 몸이 취했어 잠시만요 동생 파괴라면 어떻게 해요 헤엔모는 아니고 헤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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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헤엔모가 가끔씩 이렇게 나무주기를 도라지 위에 맞아요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도라지를 지가 이거 뺀 다음에 헤엔모에 딱 붙인 거예요? 잠시만요 지팡이 에이틴의 행복을 비는 아 행복을 비는 에이틴의 행복 행복을 비는 그런 지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시범을 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전 이미 제목 정했어요 아니 잠깐 몸에 힘부터 빼 아 몸에 힘을 빼고 위에 해바라기는 고정이에요? 여러분의 창의력에 맡기겠습니다 아 오케이 감 잡혔어 다음 장면 간다 도라지 도라지 백 도라지 이참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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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 녀석아 재밌다 이거 아 재밌지 오 야 개왔네 어 캐드가 왜 매력이 되는 줄 알겠어 그치 나랑 유노는 에이틴 대표 똥송이잖아 그림을 못 그린단 말야 두 그림을 그릴 수 있네 그치 누구나 그릴 수 있네 우리가 그려도 귀여워 보여 그치 그치 산일부터 저번 줄 할까요? 야 얼굴 특이 ю 저는 이상해 씨 아닌가요? 아니 무슨 이상해 씨야 이 친구는 이제 뜨거운 걸 담겨가지고 특히 종호한테 좋은 애야 다려먹어 다려먹는구나 지금 다려지고 있어 아 다려지고 있어 지금 뜨거워가지고 얼굴 좀 쭈글쭈글해진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다려지고 손을 이렇게 한 번 표현해봤어요 오오 손이었어? 네? 이 사람은 더 있는 줄 알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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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인 줄 알았지 아니 머리에 배 아 이거 주머니 아 가슴 없어요? 머리 배끝? 네 오 다들 천재들인가요? 오 다들 재능이 있어요 저거는 호호몬이라고요 호호몬이요? 제 이목구비를 또렷한 이목구비 호시의 이목구비 제 눈코입이 또렷한 무서워 비교는 포크입니다 아 포크예요? 은하한테 이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뭐로요? 흉흉몬이 좀 흉흉해요 욕망이 한 발이 저거는 왜 이렇게 커? 마늘이야? 호호아 영도 서비스로 하나 꾸렸습니다 야 너무 재미있겠다 앵그리 성화몬 오케이 오케이 저는 떠오르는 그대로 약간 탐나 쟤 약간 인형으로 탐나 그리고 걱정하실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로즈 몬 오 오우 귀엽다 귀엽다 아이가 약간 트룰림 같은데요? 오 트룰림이네 니몬으로 바꿀게요 니몬 그리고 이건 미완성인데 뭐예요? 배추본x2 배추본x2 정하 형 솔직히 여성이 거 탐났지? 잘 뺏어갔네 잠깐만요 이거를 꼬꾸려면 오징어인데요 아 징용이야 징용 미쳤잖아 그리고 이거 다리 꼬여있어요 대방원이라고 잘 봤다 왜 대방이야? 아 대방역에 살아요 아 대방역에 살아요 아 대방역에 살아요 대방역에 살아요 야 세계관 확장인데 이것은 대방역? 저는 X본이라고 미술을 잘하는 나 진짜 노잼인데 나는 대박이야 아 난 재미는 없는데 예뻐요 우리가 질을게요 아 질을게요 차라리 안 예쁜데 왜 웃기지 왜 웃기지 왜 웃기지 왜 웃기지 닭고 안쪽